그럼 지금부터 도커를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도커와 같은 컨테이너 기술은 리눅스 운영 체제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도커 위에서 돌아가는 이 컨테이너 또 그 컨테이너 안에서 동작하는 각각의 앱들은 리눅스 운영 체제에서 동작하는 앱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자신의 컴퓨터가 리눅스 운영 체제가 아니라면 도커를 쓸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운영 체제가 윈도우나 맥OS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컴퓨터에다가 가상 머신을 깔고 그 가상 머신에 리눅스 운영 체제를 깔면 리눅스 운영 체제 위에서 도커와 같은 컨테이너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좀 까다로워 보이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커가 알아서 가상 머신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 리눅스를 설치해 주거든요 여러분은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의 운영 체제가 리눅스라면 그 위에서 바로 도커가 실행되기 때문에 성능의 저하가 없습니다 아주 고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운영 체제가 리눅스가 아니라면 가상 머신을 설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속도 저하를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컴퓨터가 윈도우나 맥OS인에도 불구하고 도커를 쓰는 이유는 도커를 사용했을 때의 편의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설치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도커의 홈페이지인 도커.com으로 오시고 여기에서 디벨로퍼스의 독스 즉 문서 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건데요 여기 보면 다운로드 앤 인스톨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저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운영체제별로 도커를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리눅스부터 조금 살펴보면 도커4 리눅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리눅스의 배포판의 종류에 따라서 도커를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분트를 쓴다 그럼 우분트를 클릭해서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천천히 따라 하시면 도커를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리눅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였고요 여러분이 리눅스가 아닌 윈도우나 맥OS를 쓰는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도커 데스크탑 4 맥이나 도커 데스크탑 4 윈도우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시켜서 설치를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설치를 다 끝났을 때 도커 데스크탑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 아래쪽에 메뉴에 고래 모양의 도커 로고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거기에서 대시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건 뭐냐면 도커를 여러분이 그래피컬한 환경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도커는 이렇게 그래피컬한 환경에서 제어하는 것이 중심은 아니고 명령어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것이 도커의 풀파워를 여러분이 발휘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cmd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명령 프롬프트라는 프로그램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도커라고 치고요 이미지 쓰라고 했을 때 에러가 나지 않고 뭔가 메시지가 뜨거나 그렇다면 여러분이 도커를 성공적으로 설치한 것이고 명령어로 도커를 제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이 맥을 쓰신다면 이 위쪽에 이렇게 도커의 로고가 뜰 거예요 여기에서 대시보드를 클릭하면 아까 그 윈도우에서 보셨던 도커 데스크탑과 대응되는 그래피컬한 도구가 나타납니다 이걸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명령어로 도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터미널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도커 이미지 쓰라고 입력했을 때 에러가 뜨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도커를 성공적으로 잘 실행을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리눅스에서 도커를 쓰시는 분들은 명령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명령을 입력하는데 앞에다가 수두를 붙여주세요 만약에 수두를 붙이지 않고 실행을 하면 권한이 없다라는 에러가 날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앞에다가 수두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에러가 뜨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성공적으로 도커를 설치하신 겁니다 그런데 리눅스에서는 아까 보셨던 도커 데스크탑이라는 GY 도구가 기본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리눅스를 쓰시는 분들은 명령어를 이용해서 도커를 다루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가 반이죠? 박스 치시고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도커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봅시다